오늘은요. 크리스마스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해요. 무슨 콘서트장이 온 것 같네요. 여기서 침내를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켈라협회입니다. 오늘은요. 크리스마스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에 왔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어떤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왔거든요. 어디냐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처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쇼핑몰이나 가면은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은 엄청난 메리 크리스마스를 연발하게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 종교 여러가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해피 헐리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 오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봉사자들도 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기 새들백 교회. 여기 이게 본당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면 또 이렇게 또 커피가 있어요. 커피 마실래? 그때 나와서 먹을까? 그래. 거기에 그냥 커피를 무료 서비스를 해줘요. 오우. 여기 트리가 이렇게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아내가. 오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수고 온가요 이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큽니다. 오우. 오우. 이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우. 우선 콘서트장에 오고하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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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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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ry Christmas everybody by now you've probably opened all your Christmas gifts at Christmas to you entail but I want to thank you God for loving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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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 stars are mighty shining A thrill of love The weary world rejoices Divine, divine 어, 여기 뒤에 오는 풀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침례라는거 같아요. 침례교회다보니까. 여기 들어가서 침례를 봤나 봅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침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본당 앞에 이렇게 트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분들도 꽤 있어요. 많지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미국 교회여서 좀 많이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문화인 것 같거든요. 여러 군데 사진 찍는데도 많이 있고 교회가 엄청 커요. 새들백 교회가 미국에서 TOP5에 들어가는 그런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크기도 엄청 크고요.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새들백 교회, 미국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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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